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동양금이라는 야생하고 장수매입니다. 아주 꽃이 굳게 피었습니다.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아름다운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이 아름다울 수 있는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이 아름다운 소금이 있습니다. 보이차라는 차를 회원분이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보이차가 인간의 육체에 80%가 넘는 부분의 수분이다. 그런데 저희가 살아가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이차를 먹으면서 몸이 많이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파모스라는 구충재 인데 여기 보시면 개의 휘충, 휘위장충, 뇨충의 구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중 킬로그램당 본재 한정을 권고 투여함 강아지 분양하기 전에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구충재를 씁니다. 이런식으로 작은 알갱이로 되어있습니다. 이 쪽에 보시면은 지금 밤에는 진돗게들은 잠을 안 자는 편입니다. 워낙 경호하는 품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잠을 안 자고 낮에 이렇게 반시체입니다. 시체입니다. 진돗게가 경호견으로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도 지금 귀는 듣고 있는데 밤새도록 지키고 낮에는 수면으로 취합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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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먹어서 노후에는 여유를 가질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이 먹어서요. 일을 해야되고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노후준비를 좀 적당히 해놓고 편하게 생활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아주 장수매가 아주 꽃이 이쁘게 굽게 피었습니다 동해안금 인데 여러분께서 그 진돗개를 반려견 으로 키우시면 진돗개가 좀 보면 키우기가 쉬운 품종이고 관리하기가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말도 맞는 거 걷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토중견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를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건강하게 잘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의외로 성품관리라던가 여러가지 좀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관리하면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것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초보 애견인분들이 개를 분양 받으셔갖고 관리를 못하시면은 명견으로 키우시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공간에 먼저 개를 분양을 받고 작은 개를 한 6개월 7개월 지난 다음에 이렇게 키우시거나 성견 뭐 한 2년 2-3년 된 개가 있는데 아 조그만 강아지를 분양받아서 키우면은 그 성견에 의해서 뭐 사료를 못 먹게 한다거나 뭐 물을 죽이지 않더라도 강아지의 성품이 많이 훼손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를 키우시는 애견인분들은 특별히 유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애견인분들께 제 강아지를 저렴하게도 분양하지 않고 비싸게도 분양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개 한두 마리 나오는 거 그 개를 비싸게 샀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다른 데에 비해서 제 개가 비싼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확한 기준과 평가에서 그 개를 제가 애견인분들께 저희 회원분들께 드리는데 제가 개를 뭐 지금 숫개가 10마리이고 암개가 10마리입니다 이제 뭐 새끼를 안 뺀게 한 3마리 어린애 있고 한 7마리인데 7마리도 뭐 2년 3년에 한번씩 새끼를 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나이 먹으면 가급적인데 새끼를 안 뺄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들 아이들 사료값 이라든가 고기 사먹이고 예방접종하고 뭐 또 다치면 치료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분양한 금액은 그런데 사용한다 애견인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강아지가 뭐 2마리 4마리 이렇게 나면은 뭐 일부 다른 분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가격을 저렴하게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최소한의 이곳에 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물론 좀 경제적으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좀 호흔을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 뭐 형편에 여의치 않는 분들은 제가 저렴하게 좀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하고 인연이 되지 않고 모르는 분이 단순히 개를 저렴하게 분양받아서 키우겠다 그런 분들은 서로에 좀 갈등요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화 오셔서 상담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 입장이 있으니만큼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과거 좀 몸을 많이 다쳤는데 특별히 그 폐를 많이 손상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21년째 지금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견인 분들이 왔고 흡연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희 충진에 견사에서는 흡연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사진촬영 동영상 이런거를 제안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소를 지금 유튜브라든가 이런데 인터넷상에 공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 아 그렇다고 해도 아 예약되지 않고 오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 그 견사가 개방이 안 됩니다 아무리 먼데서 오셔도 그분들께 죄송하지만은 그냥 돌아가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시는 분은 사전에 예약을 해 주시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그 거리두기를 많이 국민들이 철저하게 준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꼭 회원가입을 하시고 충진에 회원이 되시고 되실 분들 그분에 한해서 사전 예약하고 오실 수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신데 여러분들 이렇게 고운 꽃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